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57하나아빠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57하나아빠 7가도에서 함께 57을 배우실 회원분들을 모집합니다. 클래스 소개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기법이죠. 교칠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많은 것을 보여드렸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채널에서는 나눌 수 없었던 기법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변칠, 목칠, 막기, 기찍이 등등 알려드리고 싶은 기법이 산더미 같지만 일단 교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가도 클래스에서는 특별히 초급반, 중급반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매 수업마다 도구 사용방법과 57을 다루는 방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며 570에 가로써 자격할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전수해드리는 것이 제 클래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중급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수업은 모두 도제식 수업으로 진행되며 옆에 딱 붙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시간은 오전과 오후시간으로 편성이 되었지만 퇴근 후의 삶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 야간 클래스도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친구분들끼리 독립적으로 클래스를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따로 시간을 빼서 클래스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회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치라는 아빠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오치라 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